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오늘도 저 뉴스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6일이고요 지금 7시 한 23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약간 데자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일 전에 했던 뉴스랑 지금 제가 사이트를 다 열다 보니까 3일 전에 했던 뉴스랑 거의 비슷한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한번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거 좀 봤던 뉴스인데 이러지 마시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일에 관련된 뉴스예요 지금 5일이 또 다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 가격이요 Could hit an off the chart, 그러니까 차트를 넘어서서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러한 뉴스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오펙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시출을 더 늘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펙에서 또 이게 정치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어떤 협약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더 시출을 늘릴지 안 늘지를 아예 얘기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지금 오펙이나 아니면 오펙 자체가 지금 전 세계의 5일 값을 가지고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스트레리지스 하니까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구요 이게 좀 더 좋지 않을지를 아예 얘기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오펙이나 아니면 오펙 자체가 지금 전 세계의 5일 값을 가지고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스트레리지스 하니까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좀 세계의 정치적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또 이제 시출을 늘리는 보통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곡소리가 이제 나게 되고 곡소리가 너무 울려퍼지면 뭐 그때 이제 시출을 할런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일 가격이 100불 갈 수 있다 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UK죠 UK에서 지금 아무래도 에너지 난이도 생기고 있고 이제 원유 자동차에 기름을 못 넣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어떤 이제 에너지 자 이제 오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인력 부족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바꿀게 네 이러면서 지금 대중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자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높은 인근과 높은 기술 그 다음에 높은 생산력의 어떤 경제를 만들겠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유럽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또 역발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10년물 네 지금 벌써 1.56%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 1.54였는데 자 0.02%가 또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월달은 우리 경제 지표를 한번 쭉 봐라 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짬 리포트가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년물 금리 뭐 한번 어 1.54% 좀 내려왔네요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이렇다라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머크 자 머크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머크가 이제 또 싱가포르에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뭐 인기가 아주 뭐 대단하네요 자 어떤 이제 어제 제가 뭐 잠깐 댓글을 보니까요 뭐 이게 50%밖에 안 되고 결국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분들이 한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봤는데 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분명 있겠지만은 어떤 투자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사랑하는 종목보다는 시장이 사랑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지금 50%밖에 안 되고 어떤 경구약 치료제로서 물론 어 이제 이런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머크의 어떤 경구약에 대한 어 사랑이 보이고 있는 자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 일단 대세는 대세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머크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 지금 머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머크의 호재성 기사가 나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이요 어 또 이제 물타기를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구글이 맵을 업데이팅을 했는데 지금 세이브 에너지 자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맵을 업데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막 리듀스 에미션 해서 어떤 공회를 좀 줄이고 네 하여튼 그런 업데이트를 했다 네 물론 뭐 좋은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시국에 갑자기 네 이런 또 좋은 호재성 뉴스를 내면서 어 이게 지금 이 시국에 물타기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네 하여튼 자 한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재미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제 뭐 구글이 뭐 이거 업데이트 했다고 뭐 갑자기 치솟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인데 자 한번 이제 뭐 시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또 비슷한 뉴스네요 자 유럽의 시장이요 자 인플레이션의 어떤 공포와 오일과 어떤 가스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때문에 지금 출렁이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도 또 언급됐듯이 지금 이런 뉴스가 그냥 아주 도배입니다 도배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또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에너지 난에 어 엄청나게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 브렌트유죠 네 브렌트 크루드죠 네 지금 브렌트유는 82불 83불을 넘은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캐시우드가 최근에 ETF에서 많은 비중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닌텐도의 어떤 주식을 좀 던졌다 네 대부분의 닌텐도 주식을 다 던졌다고 하네요 덤프라는 것은 좀 강하게 매도했다는 것보다 갖고 있는 걸 다 던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OLED가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음 다 이제 던진 걸로 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지분 정리도 좀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캐시우드의 어떤 좀 활발한 이러한 어떤 비중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캐시우드의 ARKK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상태죠 네 하지만 뭐 캐시우드는 뭐 하여튼 이제 비중 조절을 또 해놓고 네 뭐 ARKK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하여튼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 폴스가요 어 이제 스트리밍 어 스트리밍 전쟁에 빠졌다 이런 지금 이제 들어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스트리밍 자 여기 뭐 방송 찍는 거 다 보시고 유튜버인지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트리밍 이게 이제 하나의 대세다 라고 세일즈 폴스가 생각을 지금 이제 계속 전략적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패널인가요 뭐 어떻게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비즈니스들 간에 이런 스트리밍 어떤 보여주기 식의 어떤 쇼 비즈니스가 없는 사업이 없더라 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이런 쇼 비즈니스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자 세일즈 폴스에서는 어 이제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나 아니면은 이제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자 그러한 영상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인터뷰 비즈니스 오너 그 다음에 엔터프리너스 이렇게 돼 있고 자 펠로우 익자큐립스 익자큐립스 하면은 이제 이제 임원들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자 그런 영상이 세일즈 폴스 웹사이트에 자 이렇게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 세일즈 폴스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튜브나 뭐 여러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다 이렇게 스트리밍에 또 하나의 경쟁자가 또 생긴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의 또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미주미 채널에 대해서 좀 광고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뉴스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많은 테크주들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10% 네 그래서 최소 이제 10% 이상 어 떨어진 그런 테크주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한 어떤 공포가 지나가고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 우리가 사야 될 종목들을 저희 이제 미주미 채널에 응원회원님들께 제가 ppt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자 그런 영상을 제가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아니 오늘 이제 뉴스 네 이렇게 한번 쭉 봤고요 어 제가 혹시나 또 브레이킹 뉴스가 있다면 한번 또 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